가자 거봐야 힘이 안 됐어? 할 거 아니야. 아 이게 돈돈이야. 이거 왜 이래. 어 이제 궁금한 게 있어. 제가 몇 가지 부정이 있기는 한데.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되기는 한데. 하나는 소리 지른 거죠. 근데 나는 그냥 그냥 깔고 하려고 했었거든요. 아깝! 왜 이렇게? 아니 이게 좀. 왜냐면 너무 부끄럽지. 나 처음이지. 아 이렇게 부끄럽지. 네, 알겠습니다. 누구 마음대로 정리하라는 건데? 당신 마음대로 정리하면 정리가 되는 거야? 뭐 이런 느낌. 어. 깔고 가는 것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누구 마음대로 정리 하라는 건데? 당신 마음대로 정리하면 정리가 되는 거야? 저 방금 신상루가 그 전신으로 뛰어와가지고 엄청 방해 듣게 누가 방해 듣어 그죠? 누구 마음대로 정리하라는 건데? 당신 마음대로 정리하면 정리가 되는 거야? 똥 싸고 있네? Smokeяться 누나 단낸 하러 가세요? 서우리 나를 여기서 아 부끄럽게 뭘 찍으세요. 저를 장비 깔았어요. 저희가 좀 뽀뽀를 많이 하긴 하죠. 오늘은 아기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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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하셨습니다. 아기야. 뭐라 그랬어 당시에? 야. 야. 아우 열어줘. 야 열어주세요. 여보세요. 약간 얄밉게, 얄밉게 들어야 돼.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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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너무 열정적으로 쳤다. 자기야. 자기야. 아악. 자기야. 아악. 테이크. 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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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풸. 쒸. 쒸. 얌. 감사합니다.